저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기고 가셨어요. 우팅보다 빠른 키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우젝을 맡기셨다. 프로게이머분이 제 빌드를 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정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랜만에 눈쟁PC방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죠. 여기 오고는 사실상 프로봇 모시고는 처음이지. 그 전에 마다께님이랑 춘추님 왔다 가셨고 그리고 메테오님 해가지고 이번에 왔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테오님이 저에게 하나의 숙제를 남기고 가셨어요. 키보드를! 그리고 또 베논! 우팅보다 빠른 그 키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우젝을 맡기셨다. 제가 예전에 한번 조립을 했었던 하우젝이죠. 그 주황색 타카, 라카 조립했었던 그 하우젝이 바로 이 토프 60 리덕스 이 하우젝인데 이 하우젝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논 제가 기판이랑 나머지 보고 부가적인 거 없애가지고 못 만들어 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베논을 조립한 거는 총 두 가지예요. 프로그 미니! 지금은 단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케네코 미국 캐논키라는 곳에서 파는 하우젝인데 오링 마운트를 사용을 합니다. 거미 오링이라고 기보강 사이에 오링을 끼워가지고 오링만 테두리 부분에 걸칠 수 있는 게 하우젝에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가지고 약간 가스캣 마냥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렇게 하나 조립을 했는데 이거는 7류예요. 이것도 6.25류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제 조금 가볍게 조립을 한 거고 지금 지오넉스에서 레제라라고 프로그 미니를 단종을 하고 새로 나오는 하우징이 있습니다. 좀 더 가벼운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나오는데 그 친구도 마운트가 이 오링 마운트랑 트레이 마운트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트레이 마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조립을 할 수 있죠. 우팅 같은 경우도 트레이 마운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조립할 이 친구도 트레이 마운트로 만들어진 하우징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 미니 하우징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 하우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카 조립한 거 있죠. 그거 키감도 괜찮은지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컴팜이 난 상황이죠. 하우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드 색깔이 아니고 아노다이징 된 레드 계열 색상이다 보니까 와인 레드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키캡 매칭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레드 계열 키캡으로는 매칭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키캡을 제가 다른 걸 구매를 했습니다. 키캡은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베논 60H 기판 6.256고 보강판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레제라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방식이고요. 에팔4랑 알루미늄 보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타건은 알루미늄이 낫겠죠? 왜냐면 최대한 비슷한 키감을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알루미늄 보강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제가 오늘 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방식으로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저는 타이플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 타이플러스 많이 사라는데 타이플러스 해야지. 타이플러스 많이 사라져요. 많이 사라져요. 아무리 봐도 난 타이플러스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이제 잡는 방법을 터득을 좀 했기 때문에 타이플러스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메인빌드 같은 경우도 타이플러스를 쓰고 지금까지 좀 썼는데도 찰찰거리거나 그런 것도 딱히 없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스위치를 달아줘야겠죠. 스위치는 지원 확수의 로우 H40g 지금 자석축 스위치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막 게이트론 후속 세대도 나오고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걔들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써봤고 좋다는 거를 인지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확수 기판이잖아요? 여기 스위치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테오님이 사신 게 무게추는 없는 버전입니다. 그래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하부 폼이 사실 이 PDM이 제일 낫긴 한데 하부 폼으로 쓸만한 게 폼이 없네. 일단 폼 없이 조립을 아 이거 폼 없이 조립하면 너무 너무 날것 그대로의 소리일 텐데 이거라도 붙여야겠다. 그래도 그나마 댐핑을 해주네. 오늘의 키캡 FBB의 SFC199 약간 화이트스 기반의 색깔이 군데군데에 폼트로 들어가 있는 일각으로 돼 있는 친구고요. 사실 이게 그나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했거든요. 원판 베이스에 색이 많이 들어가는 건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저의 눈 키캡 매칭이 과연 맞을지는 해봐야 합니다. 테이프 모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조금 날것의 느낌을 내는 빌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메테오니 베놈 조립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깔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폰트 자체가 너무 어두운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밝은 느낌으로 가면서 포인트는 최소한으로 주는 게 대비가 되게 나은 것 같네요. 든 베런스는 지금은 하우징의 통흘림을 그대로 느낌시켜주는 빌드입니다. 왜냐하면 흡음재가 기보강 흡음재도 안 들어가고 하부폼 자체도 아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줄이려면 테이프 모드도 한 상태로 테이프 모드 밑에다가 흡음재를 깔거나 아니면 흡음재를 붙인 상태로 흡음재에다가 테이프 모드하는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빌드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테이프 모드 정도만 하고 신슐 같은 흡음재를 아예 바닥에 깔아서 내려오는 사운드는 없애주는 느낌으로 튜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은 좀 성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빌드대로 한번 써보시고 매태오님이 뭔가 튜닝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나중에 받아서 튜닝을 해드려도 되니까 일단은 이 느낌 그대로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H60 빌드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나오는 저 거미오링 마운트를 하거나 아니면 저런 프로그 미니 같은 데다가 빌드를 하는 쪽이 굳이 GH60에다가 막 커버를 치려고 하기보다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베놈60H 프로게이머분이 제 빌드를 쓰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스트리머분이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사실 그 전에 제 빌드 같은 경우는 빌드가 제대로 간 빌드가 없었죠. 제가 진짜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빌드를 했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우징은 그래도 매태오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프로게이머분들 눈쟁 PC방 나오고 싶으시거나 제가 빌드한 이런 장비를 써보고 싶으시다 하면 언제나 연락처 주십시오. 안녕 안녕